20살,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나이죠? 여러분에게 20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? 그렇게 나의 20살도 첫사랑도 시작되었다.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.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았고 이 행복이 평생 이어질 것만 같았다. 네가 평생 20살일 것 같냐? 어디 한번 평생 20살로 살게 해주랴? 그렇게 나는 영원히 20살에 머무르게 되었다. 엄마, 왜 이렇게? 평은 변해가지만 나는 20살. 그 어떤 것도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그 나이에 머물러 있었다. 드디어 찾았다. 뭘 찾아? 내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요. 아녀사냥. 가자! 아녀사 김서방 스키도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찾는 거야. 뭐야? 닮아줘. 너 너무 닮았잖아. 강현아. 강현아! 민강현. 보고 싶어. 야아! 난 안다다다! 우아! 당신 오지 못한 아침이라 해도 그대와 함께라면 참 행복할 거야 계속은 항상 예!